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이 아니라 뇌를 좀 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질어질한 모녀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샤워 안하고 탕에 들어왔다고 결국 목욕탕에서 쫓겨나버린 우리 엄마 제 앞에서 억울하다고 엉엉 우는데 너무 불쌍해요. 아니 이것들이 미친 애미나 딸이나 끌 끌 끌 원제 우리 엄마가 목욕탕 텃세에 억울해가지고 우셨어요. 저희 엄마랑 저랑 얼마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다녀왔는데 엄마 혼자 갔어요. 제목처럼 텃세 때문에 거의 쫓겨나듯 나와야 했고 그게 너무 속상했는지 저한테 하소연하며 엉엉 울었는데요. 듣는 내내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 대중탕을 안 가는 사람이고 목욕탕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서 쓰는 거니까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 저희 엄마한테 들은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엄마가 목욕탕에 갔고 온탕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때밀의 아줌마가 바로 뛰어오더니 아니 왜 샤워도 안하고 탕에 들어갑니까? 샤워부터 하고 들어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밀의 아줌마 작게 말을 해도 될 걸 어찌나 사람께 말을 하는지 엄마는 깜짝 놀랐고 바로 탕에서 뛰쳐나왔대요. 아니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그 탕이라고 하는 게 몸에 있는 때를 불리는 용도 아닌가요? 그 물로 사람이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때가 불면 결국 그 물에 다 퍼지는 거고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왜 굳이 먼저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질 물인데 안 그래요? 만약 이런 게 진짜 목욕탕을 누리라면 뭐 그 사람들은 집에 있는 욕조에 들어갈 때도 샤워 먼저 하고 들어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탕에서 쫓겨난 엄마가 그래요 샤워를 하고 그런 뒤에 사우나 열쇠로 머리를 묶고 탕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엔 그 안에 있던 어떤 여자가 엄마한테 엄청 띄꺼운 말투로 저기요 그렇게 열쇠를 머리를 묶으면 제대로 묶이지도 않고 끈은 끈대로 늘어나요. 그럼 다른 사람이 팔에 찰 때 불편하니까 머리에는 수건을 묶으세요.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어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막 두르고 내숭이나 떨어대고 탕에 앉아있는 그 꼬라지를 다 보고 왔나봐. 그런 건지 뭔지 다들 하나같이 머리에 수건, 비닐캡 같은 걸 두르고 앉아있더래요. 결국 엄마는 잘 쓸 줄도 모르는 수건 겨우겨우 머리에 두르고 또 그게 풀어질까 싶어 엄청 불편하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사우나실에 땀을 배로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방석 같은 게 놓여있더래요. 그리고 그 방석들 때문에 자리가 별로 없었고 결국 엄마는 제일 구석진 곳에서 겨우 새우처럼 굽은 자세로 누웠는데 이번에도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아니 여기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땀 떨어지니까 수건이라도 깔고 앉아있던가 이러면서 또 막 뭐라뭐라 하더랍니다. 결국 화가 난 우리 엄마 앉아있으면 얼굴만 덮고 몸은 땀도 안 나는데 좀 누우면 어떠냐 그리고 다 씻고 들어왔는데 땀 좀 나는 게 뭐가 그리 더럽냐 그런 당신들 땀은 깨끗하고 내 땀만 더럽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들은 방석에 수건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땀이 바닥에 거의 안 떨어지고 또 땀이 난다 해도 물을 다 떠와가지고 씻겨낸다 이딴 소리를 해대며 뭐? 매너가 없으면 배우기라도 해라 이렇게 지들만 세상 고고한 척 그런 연병을 떨어대더래요. 결국 그 거지같은 터새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이고 저 사람 앉은 데 물 좀 뿌려라 이런 말도 했대요. 엄마 누워있던 자리에 땀 묻어있다고 그걸 씻어내려면 지들 패거리들 중에 제일 어린 꼬붕한테 일을 시킨 거죠. 아니 다 같이 앉아서 땀 빼는 거고 결국 지들 땀도 다 묻을 텐데 도대체 왜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까요? 아 그리고 그 사우나실 안에 있을 때 누군가 바카스를 사와가지고 지들끼리만 나눠 먹으면서 우리 엄마를 왕따 시켰대요. 특히 이 여자들은 바카스도 지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사우나실에 배달을 시키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매점에 있던 이모가 사우나실로 바카스를 들고 배달을 오는 거죠. 아니 무슨 왕이야? 왕비야? 진짜 터새도 정말 대단하더랍니다. 결국 그렇게 쫓기듯 목욕탕을 나온 우리 엄마 얼마나 그지같고 기가 막힌지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 막 우는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목욕탕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러면서 울었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 지들이 뭔데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지같은 참견질을 해대는 건지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야. 아니 목욕탕에 가면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이냐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저런 거 단 하나도 없었다는데 진짜 유치하고 유빌난 동네예요.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 뭐라는 거야 도대체 정말 더럽고 미기하네 진짜 인생 삶에서 처음으로 에티켓이라는 걸 배운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실천이나 하라고 하세요. 아니 일상생활도 이렇게 미기할까 싶긴 한데 야 말하는 거 보니까 모전 여전 콩콩팟팟 쓰쓰 2번 아니 처음 가는 곳이라며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도 다 처음 보는 사이일 텐데 그럼 니네 엄마랑 박카스를 왜 나눠 먹냐? 어? 뭐야 이거? 혹시 새로운 그지근성이야?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건데 아니 이게 나이 참 없고 올 일이냐고 댓글 저도 그 부분에서 고리 띵 했어요. 예전에 그 동사무소 갔다가 지들끼리만 수박 나눠서 먹는다고 그거 차별이라며 열받는다고 민원글 쌌던 그 미친 아줌마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다뤘는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놓을게요. 댓글 3번 지워졌어요. 여기에 쓴이가 댓글을 답니다. 아니 저희 엄마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의 목욕탕 다녔지만 머리에 수근을 들으라느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라느니 땀빼하고 있는 사우나에 땀 흘렸다고 뭐라뭐라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생전 처음이라니까요. 아니 엄마가 목욕탕을 이번에 처음 갖겠냐고 이게 뭔 소리야? 2번 그러니까 좀 배우라고 아 진짜 개 답답하네 4번 헐 지금 니가 글 쓴 거 전부 다 공공시설 기본 에티켓인데 이거를 탓세라고 하네 미친건가? 보니까 너랑 너네 엄마는 그냥 집에서 욕주에 물받아가지고 목욕해야 될 것 같아요. 달아이에 물받아 써라. 님 같은 니네 엄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대문짝만하게 써놓는 거라고요. 탕 들어가기 전 화장실을 다녀왔을지 알게 뭐야. 남의 똥오줌이 섞인 물에 누가 몸을 담그고 싶겠냐고. 네 됐으니? 아니 이게 뭔 논리야? 그럼 너는 똥오줌 싸고 안 닦나봐요? 안 닦고 탕에 들어가나봐요? 2번 아니 똥오줌을 닦는다고 그게 씻는 것만 하겠니? 하 무식하다 정말. 5번 이거 뭐야? 혹시 기출 변형이야? 그게 아니면 지 스스로 지네 엄마를 돌려가는 거요 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건 그냥 대중탕 기본 도덕이지 탓새가 아니라고. 그거를 안 지킨 니네 엄마가 웃긴 거요.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우나 열쇠가 머리 묶고 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나는 남자라서 그걸 머리에 묶는 걸 본 적이 없긴 하다마는 그런 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어? 그 고무줄 늘어나면 누가 책임져? 니들이 물어낼 거요? 절대 배상 안 해줄 거잖아. 안 그래? 내 물건이 아니면 당연히 곱게 잘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뭘 쳐 잘했다고 나물거리는 거요? 어? 아니 그리고 사우나에서 왜 누워? 거기가 뭐 니네 집 안방이고 거실이냐?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은 뭐 허수아비어 보여. 끝으로 하나 더. 박카스. 이야 이거는 진짜. 아니 거기 처음 간 목욕탕이라며. 처음 온 사람이 개 진상 뿌리고 앉아있는데 뭐 이쁘다고 박카스를 주겠냐? 어? 네 됐으니. 여탕 사우나에서는 많이들 누워. 윗공기는 너무 뜨겁고 아랫공기는 미지근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머리만 뜨겁고 몸에는 땀이 안 나거든. 그리고 여탕 가면 사우나 열쇠로 머리 묶은 여자들 천재란다. 그러니 여탕에 가본 적도 없는 놈은 저리 꺼지렴. 응? 대중탕을 안 가봤다면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아 물론 이게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2번. 웃기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나 30년 동안 여탕 다니고 있는데 니네 엄마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개 진상이라고 불러. 6번.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당연히 어구로 주작인 줄 알았는데. 내 댓글마다 발끈하는 걸 보니까 진짠가 봐. 헐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니. 나 너무 소름돋아요. 7번. 저기였으니 니네 뭐냐 혹시 옆나라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혹시 어떤 그지 같은 진상을 보고 고도에 돌려가기를 하는 건가? 8번. 아니 근데 바깥에 안 좋다고 오는 거 진짜요? 끌 끌 끌 끌. 9번. 와 이게 진짜라고. 쓴이 너 이 글 쓰면서 스스로 안 부끄럽냐? 정말 궁금하네.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이 사연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진상을 뿌리고도 보통의 진상들은 자기가 진상을 뿌릴 때 이게 나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거는 뭐야? 여기서 글까지 쓴다는 것은 아예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그런 위험인물들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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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